안녕하세요, 면 미데이! 카운트다운 하려고 왔어요. 차운트다운이죠. 생일 축하해요 우리 면 미, 고맙습니다. What's your birthday wish? 아, 우리 MP 아들이 행복한 거예요. 무슨 간식 제일 좋아해요? 음, 저 츄르요, 아니, 젤리요. 너 안 불렀어. 시리도 면 미 생일 축하하는데요. 시리야, 고마워. 들었어요, 여러분들?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요. 매력있어. 우리 고양이 국왕 생일 축하해. 맞아, 오늘 양국은 공휴일이에요. 제 생일이거든요. 그래, 음악 살짝 들으면서 할까요? 승협이 형이 맨날 트는 그 음악 틀어드릴게요. 면허증 있어요? 네, 1종입니다. 그, 볼륨? 어디서 날 부르는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. 뭐요? 다 알고 있으면서 뭘 보여요. 진짜 어이없어요, 여러분. 제가 이 선물을 사고 작업실 뒤에다 놔두고 작업하고 있었는데. 생전 한 번도 안 오던 제 작업실에 갑자기 오늘 오셔서. 이 선물 바로 옆에 앉더니 심장이 두근두근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얘가 이렇게 앉아서, 뒤에 앉아서. 선물이 여기 있잖아요, 그러면. 이렇게 보더라고요. 아니 그게 아니라, 이게 제 자리를 너무 침범해가지고 이렇게 밀려고 봤는데. 뭔가 박스가 있길래. 아, 이 형 또. 뭔지 알았잖아요. 진짜 몰랐어요. 가슴에 손을 얹고. 나와봐요, 나와봐요, 나와봐요. 진짜. 제가 그대로 알려드릴게요, 전시간나와봐요. 이게 이렇게 있었어요. 딱 갑자기 앉더니. 안 그랬어요, 진짜로.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그대로 해볼게요. 이게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쓱 밀어놨는데. 아, 이 형 또 뭐 장비 샀나? 이러고 봤는데. 아, 괜히 봤나? 싶은 거예요. 근데 승협이 형이. 야, 니가 그걸 보면 어떡하니? 하하하하. 아니 뭐 그래도. 일단 선물 한번 개봉해주세요, 또 왔는데. 훈씨가 갖고 싶었던 거잖아요. 하, 또 승협이 형이 또. 그걸 어떻게 또 기억해가지고. 제일 축하해. 고마워, 고마워, 고마워. 더 감독은 뭔지 알아요, 여러분들? 타이틀까지 사온 이 센스는 둘째치고. 아니 뭐 두제칠 수는 없지만은. 아니 그거 전자상가에서 서비스로 주시더라고요. 아니 서비스로 주는 거는 주는 건데. 고양이 발바닥 이거. 이게 진짜 저를 생각하고 절 위한 선물이잖아요. 사장님이 확실히 센스가 좋으셨어요. 아 그리고 저기 저 팩은 제 선물이 아니라. 네. 우리 영구형. 영구형이 또 선물을 갖죠. 1분 남았어, 1분 남았어, 1분 남았어, 1분 남았어. 1분 남았어, 1분 남았어, 1분 남았어. 1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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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. 시계, 시계, 네이버 시계. 시계, 네이버 시계. 네이버 시계, 네이버 시계. 네이버 시계. 봄이 부실게. 5, 4, 3, 2, 1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후니 생일 축하합니다 부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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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러분들 생일 축하해 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니 여러분들 멤버들이랑 통화하자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전화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공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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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택 재현아 박임씨 하면 뭐해 그냥 하면 뭐해 두월간이 찍으면 뭐해 몰라요 또 여기서 보고 있을지 연미 기억에 남는 생일 선물 뭐야?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생일 축하해 준다고 많이 많이 보러 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제 멤버들이랑 또 재밌게 좋은 시간 보내러 갈게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